고양이 아기아 이거 안먹어 아기 이리 와 맘마 먹어 엄마 엄마 뭐 먹어 알지 이리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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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뭐? 아이고 귀여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osure on 알맞에 우리가 자아가 g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스! 상스! 조던이 놀러오는데 지금 뱃소리 났어, 아들! 초인종 소리 났어, 어떡해! 놀러오는데 상스! 지금 엘리피터 올라오고 있어, 지금! 어떡할 거야? 응? 별 생각 없구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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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조던아, 안녕! 안녕! 개귀여워! 안녕! 아, 귀여워! 내놓을 때? 어, 내놓을 때! 출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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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기한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세상에, 여기 인사에 제일 가까이 왔어. 탁! 탁! 아, 뭐야, 아이고, 야, 귀엽다. 괜찮아, 조던이 시간씩 바꿔야 해. 아이고, 아이고, 조던이 패러 간다, 쟤가! 패러 간다, 패러 간다, 패러 간다! 어! 고마워! 조던이! 자동이! 조던아, 안되나? 개의 스완! 아이고! 새로나 cámara, 그렇게! 잘한다!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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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울 아들! 우리 아들이 그냥 이겨! 울 아들이 내 체금인 오빠. 저번에도 말했지? 여기, 오빠! 오빠한테 응사를 잘 해야지! 그러니까, 오빠 얼마나 착한 천사오빠인데 일로와, 앉아 애기! 세상에, 애기 또 문지기 하는 거야? 조던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세상에, 애기가 어? 아주 멋진 포즈로 그냥 조던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구나, 세상에 일로 와봐, 삼촌 오랜만에 보는데 아, 일로 와봐 응 알겠지? 애기 귀여워 아니, 왜 이렇게 머리 미용하니까 더 예쁘다 동생 왔으니까 조금만 상냥하게 대해주자, 알았지? 동생이 많이 시끄럽긴 해, 나도 귀엽고 죽겠어 조던아, 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강아지 새끼만 냥 뛰어오네 아, 얘 강아지지 참 오, 밥은 안 돼, 식탁은 안 돼, 조던아 제이 오빠 진짜 냥박 친다, 거기는 어, 제이 오빠, 그것만큼은 못 참아, 진짜 맞을 수도 있어 아이고, 세상에, 애기가 애기 밥 안 빼서 먹으면 아빠가 아빠가 밥 다 빼놨어 응, 괜찮아 응, 괜찮아 물, 줄 마다 내려서 물, 물 끓여? 알아서 죽겠네 물 끓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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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끓여? 물 끓여? 저거는 막 튕기면서 났다 응 그거냐, 물 끓여? 물 끓여? 정신없어 ㅋㅋㅋㅋ 아이고, 조던아 나 계속 물 끓여 보고 있던 게 물 달라는 소리야 100ml당 5만원이다 많이 먹으라, 좀 괜찮다 물 괜찮아, 너 돈 많냐? 상수, 조던이 봤지? 조던이처럼 저렇게 물을 잘 먹어야 돼, 이쁘나 애기도 물 잘 먹어야 건강한 거야, 알았지? 우리 애기 지금도 잘 먹고 있지만, 앞으로도 동생 보고서는 자극받아서 더 많이 먹자, 이쁘냐, 알았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귀여워 일로 와봐 아, 귀여워, 제 표정 봐, 너무 귀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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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형의 뭐 묻었어, 일로 와봐 우리 제이도 3살 때는 저랬는데, 막, 두 발로 일어서고, 막 형 좀 뛰고 응 세상에, 조던이 한번 시험 보여줄게 조던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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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아, 여기, 박스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손 손 이야 기다려 심지어 엄청 빨리 하라던데? 기다려 먹 아이고, 먹을 때만, 먹을 때만, 먹을 때만 ㅋㅋㅋㅋㅋ 박스 박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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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가 세상에 아기, 이제 좀 진정이 됐어? 조던이 안 짖어가지고? 가봐 한번 조던이한테 한번 가봐 응? 아기, 여기 소유권 주장하세요 조던이한테 가가지고, 이쁘니 조던아, 아빠 여기 있을게 점점 가봐 괜찮 동기지면 편할 것 같은데? 응 와, 이쁘니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좀 가까이 갔다 오, 따라가면, 따라가면, 따라가면 아니다 조달아 조던이 귀여워 눈치 개빠르네 진짜 빨리 와, 약 올리면서 못하는거 아, 하여튼, 오빠가 참아 오빠가 참아야지 응? 오빠가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이쁜이 보이네요 주시겠어요 우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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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귀여워 조던이 이리 와봐 삼촌분 여기 꼬백이 여기 와봐 옳지 너도 바로 아는구나 여기가 안락하다는걸 엄마 여기 앉았어 제이가 아는 포즈 그대로 앉았어 아니 제이가 이렇게 앉거든 맨날 여기에 똑같은 자리가? 어 여기 가랑이에 제이가 가랑양인데 조던이도 같은 자리를 좋아하는구나 아이 좋아하네 아이고 세상에 조던이가 어? 삼촌녁이 가랑이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여기 제이 오빠가 영상보면 크게 난다 너희 이제 어떡하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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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아 이렇게 좋아한다고? 세상에 처음보다 장난감 많이 해주시네 이야 신났네 신났어 제이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휴 아휴 아휴 난리 납니다 난리 났어 아휴 야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고향 키우는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너무 빨라 근데 눈보다 빨라 이야 어떡한데 애기가 세상에 애기가 용서해 응? 애기가 응? 우리 애기 좀 컸으니까 오빠니까 나 성주 이쁘니? 아휴 아휴 이뻔해 사랑 아휴 이뻔해 사랑 아휴 이뻔해 사랑 여기서 아휴 괜찮아 아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누무신 집에 귀엽긴 한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교육을 잘못시키서 그래 왜? 네 잘못이다 너 이거 맞아야 돼 맞아 아 근데 웃긴 거는 보통 강아지들 자기 보호자 때리면 막 짖고 그러잖아 왜 안 짖어? 너무 관심 없어 아는 거지 자기 아빠가 어디서 맞고 다닐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귀여워 솜사탕같은 게 맞아 진짜 귀엽긴 해 자 우리 지이는 뭐랄까 아휴 세상에 아고 애기 자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아빠 귀여워서 아휴 세상에 우리 애기 동생이 저기 있던 말들이 이제 신경도 안 쓰는구나 왠지 낀 거 같아 응 다른 고양이들도 이렇게 눈이 크지 않아 제이가 특별히 진짜 특별히 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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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조던이도 눈이랑 코가 크거든 아 이게 표정봐 귀여워 조던이 왜 억울했어? 제이 오빠가 또 조던이 그냥 막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억울했어? 아이고 서러워 아이고 서러워 세상에 그랬구나 아이고 서러워 와우 아이고 세상에 애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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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세상에 괜찮아 괜찮아 조던이 애 오빠 본 소감이 어때? 오오오오오 그런 것 좀 하지마 애한테 물어봤는데 왜 네가 대답해 야 빨리 애들 빼줘 괜찮아 제이 오빠 본 소감이 어때? 잘생겼지? 아 나중에 저렇게 잘생긴 오빠 맞나 알았지? 아 귀여워 죽겠네 메롱하고 있어 귀여워 이거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아니 아니 말하겠구나 야? 아이고 좋다 천진난만하다 진짜 와우 나 안 이뤄? 왜 얘기 안 해 그냥 어? 신나게 쥐할 거 하는데 애기는 지금 애기는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저걸 그냥 하면서 애기 맘마 먹자 일로와 애기 일로와봐 오야 일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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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먹으세요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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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맘마 먹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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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론아 오빠 밥 먹잖아 오빠 밥은 좀 편하게 쓰게 해도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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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먹어 이뽔 옳지 괜찮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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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아이치 아이구 친해지고 싶은데 제이 오빠가 까칠해서 어떻게 해 응? 제이 오빠가 까칠하게 굴어서 어떻게 해 아이치 아이치 아휴 내 안방이 냥판, 개판, 사람판 꽉 찼다 꽉 찼어 아휴 다들 지네 집이야 셋 다 다들 지네 집이야 지금 아 그 이쁜 해사랑 함 좀 간대 이제 수돈이랑 안녕 아 그 이쁜 해사랑 가자 가자 아기 싫어할라 아기 싫어할라 아기 싫어할라 안녕 조던이 다음에 또 봐 오늘 들어가 조심히 들어가 바이바이 세상에 와이야 우리 조던이 가자마자 가자마자 나왔어 이쁜이 아이고 조던이 갔는지 확인하러 나왔구나 세상에 오늘 조던이 와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어? 꼬맹이가 그럴 수도 있어 좀만 이해해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기 싫어 자 나들 아기 싫어할라 아이고 신발장 앞에서 이렇게 들어 놓을게 이리야 이쁜이 아기 이쁜이 어디서